음성에 위치한 꽃동네 학교. 2017년 사제동행 콘서트에 출연한 베테랑 팀이 있다는데요. 종란아, 이번에 우리 로즈팀이 MBC 사제동행 콘서트에 나간다면서? 네,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어요. 진성아, 그러면 너는 사제동행이 무슨 뜻인지 알아? 그럼요. 질판에 거침없이 쓰여지는 사제동행. 과연 우리 친구들이 뜻을 알고 있을까요? 사제동행은 선생님과 제자와 함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사랑과 존중으로. 제 자리에 대한. 선생님. 도서수 선생님들을. 사랑하는 존경은 우리 집. 아무튼 추억을.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행복하게. 즐거운. 동행. 사랑합니다. 더 로즈와 함께 장애의 벽 함께 넘어요. 사람들만을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십시오. 나무와 바위 작은 세들조차 세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존경은 우리 집. 자기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 주시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대의 맘의 문을 연장 열려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나를 보고 듣는 때 울음소리해 얼마나 늦은 건지 않아요 그대의 맘속 있는 산속 수수리와 사랑의 빛깔의 먼지 않아요 바람의 여름다운 저 비가를 얼마나 크게 낼지 나무를 빼면 알 수가 없죠 서로 다른 피부색을 지나가내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바람이 보여주는 빛을 볼 수 있네 바로 그런 눈이 필요한 거죠 바람다운 빛의 세상을 함께 본다면 우리의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눈이 보인가요 손àng이 보인가요 지금 próxima